로이 슛, 슛, 슛 I'ma jump around I'ma 슛, 슛, 슛 All over now 둘 현에서 없는 기운 twelve, twelve feeling strong 조리 저로 이미 twelve, twelve I don't really care 신경 안서도 돼 우리 그럼 시간 넘어 오는 여기 무대 위 닿으시던 There ain't nothing wrong with a little bit of a movie But we're in my closet square like a little key, but it ain't I'm just getting out of my mind, 결국 쿨을 부연서 플렉스 플렉스 Since you left, I've been holding on to a memory Since you walked out that door 지금 뒤로 갈 수 있어요? 뒤로 갈 수 있을 거 같아 아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해봤습니다 그냥 테스트로 네 너무 힘들다 저는 내가 할 수 있을 거 같아 딱딱 타이가 없는 거 같아요 저 다 동작하시면 해주세요 네, 네, 기다려 주세요. 네, 사운드 칠해 가겠습니다. 아, 그치. 맨날 모니터 해줘야지. 만나러 가야죠. 만나러 가야 재밌죠. 지금 바로 민영한테 보낼 거야. 근데 배표가 노래 좋지 않아요? 이거 너무 좋은데? 엄마, 아, 못 해. 너무 어려워. 여기다 메시지랑 그림 같이 그려주고 이 바닥 우드라게도 얜 샘플로 보여줄게, 진짜니까. 우드라게도 실제로 그림을 막 그려도 되고, 색칠. 이게 진짜야, 이거. 어렵겠다, 어렵겠다, 이거. 어? 응, 해서 나오고. 마지막에 이거는. cycle에 홈타임 시작 상태 승리 인생 머리 없지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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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sola 머리를 머리 머리를 손 머리를 머리를 손 마지막 팬미팅 화이팅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가 와닿았습니다 저도 저는 괜찮습니다 막상 무대 쓰면 더 좋아할지 찍겠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만 그냥 한 번만 잃어봤어요 좋은 상태였던 것 같은데 무대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니까요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주세요 제일까진 아니고요 그냥 뭐 이거 어렸을 때는 이거 먹었죠 이건 뭐야 이거 맛있네 당이 떨어졌었죠 당이 떨어졌었죠 당이 떨어졌었죠 점심 좀 늦게 먹는데 저녁 먹기는 점에 해서 당이 살짝 떨어졌는데 초콜릿은 초콜릿은 채용 화이팅 화이팅 팬미팅 이렇게 해요 ㅇ Do Um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풍요리입니다. 사실 지난 2016년에 이곳에서 이 장면이 들어있는데 저는 이 장면을 비교했고 또 다른 한 장면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선을 그려진 곳에서 이제는 이 장면을 맡고 이제는 제가 사실은 저는 잔히들면서 그 과정도 사실 사실 좀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우리의 반응을 해냅니다 마지막 Impf기간에 네 짧은段 동안에 될 것에 마지막 장리떡을 마지막 장리로 예 같이 제가만을otið하고 많이 기다리고 저희의 3晨시간을 번지 2,5 시간이요 그리고 Charlie Poole 그리고 Charlie Poole 이 노래가 제일 빠른 노래입니다 I 선택해 너 그렇게 빠른 노래 마카 내가 제일 빠른 노래 내가 제일 빠른 노래 내가 제일 빠른 노래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대결 왜 이렇게 내가 제일 빠른 노래 내가 제일 빠른 노래 내가 제일 빠른 노래 아이오 그리고 일찍 핵기 빨리 봐 오늘의 첫 장면은 마지막 장면입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많은 랄만 랜그의 한 채널을 보여주기 때문에 첫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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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채널 첫 채널, 첫 채널, 첫 채널 오늘 가장 좋아하는 랄만 랜그피링은 첫 채널은 정말 너무 좋은략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좀 더 감사한 느낌 그 감사한 느낌을 하여 그리고 첫 채널ואר 첫 채널은 1,2,3 다음 곡은 여러분에게 저는 이 노래에 대해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또. 2019년, 상반기에 원하는게 더 좋은 G-점. 네. 다음 곡은 쉐퍼올빛을 보내주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연을 할 수 있다는 자체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또 각 나라 가서 팬들과 만날 수 있다는 게 내가 정말 많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많은 사랑받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 사랑받고 또 다음 부은 작품을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금방 더 좋은 음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가수다 될 수 있도록 제가 또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눈물이 좀 많아져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되나 봐요. 좀 더 경험이 많아지면서 눈물이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더 좋은 것들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많이 도와주시고 저도 여러분한테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라이관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사람.